셀트리온 셀트리온 너무 많이 빠지죠? 아니 근데 이것도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그죠? 이게 공매도 세력들 외국인 보이세요? 쇼커버링 들어왔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그 옛날에 공매도 쳐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한 70만 주 샀거든요 어제 그제 이게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친 거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 갑자기 튀어 버렸죠 저거 왜 그러겠어요 그냥 우리가 주식 손절하는 것처럼 공매도 세력이 손절 친 거죠 공매도 세력의 손절은 매수거든요 저런 게 이제 붙어 가지고 좀 주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뭐 다시 원위치되는 거 같습니다